안산시가 수소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3,250만 원을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30일 이상 안산시의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나 사업자 또는 법인입니다. 지원 대수는 모두 200대이며, 이 중 20대는 취약계층이나 다자녀가구, 세계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. 지원 신청은 수소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하면 됩니다.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이나 재직자인 경우에는 배출가수 5등급의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